베를린에서 온 연수큐펠이라고 합니다. 오늘 제가 방송할 시는 쿠담의 거리인데 이 쿠담이라는 게 통독 이전에 서베를린의 중심거리였던 곳을 제가 썼거든요. 읽겠습니다. 쿠담의 거리 꼭 이맘때면 거리마다 부산스러워가는 사람들 나도 그 대애를 끼어 시대중심인 쿠담으로 들어선다. 그때 크리스마스 때 반짝이는 자그마한 전구들 가로수에 걸쳐 긴다고 별처럼 한없이 제절거린다. 아 또 한 해가 가고 있구나 한숨 한 번 쉬고 하늘을 보니 스물 네 번째의 해가 저물고 있다. 유나이도 밝고 분주한 쿠담의 거리 한복판에 하루의 삶을 태운다. 난 베를린 토마귀가 돼간다. 오늘 같은 겨울날 고향생각 문득 나고 고급한 부모 형제 몹시 그립다. 그때 크리스마스 때 내 마음은 고향에 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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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